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20 경제장관회의 폐막에 관련된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G20 경제장관 중앙은행 총재 연석회의였죠. 폐막을 하면서 보통 이런 회의들을 하게 되면 폐막을 하면서 이제 그 공동 생명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공동 생명서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나왔는데 암호화폐에는 암호화 자산을 기축 통화에 핵심 속성이 없다 라는 그 만 이제 발표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금융안정의 위협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탈사나 자급세탁 같은 것들은 좀 문제다. 이렇게 성명서에 들어가고 끝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뉴스 분석을 해드리면서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나 뉴스에서 7월달에 G20 경제장관회의를 하게 되면 뭔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를 것이다. 라는 뉴스들을 사실 이달 초 6월 말부터 계속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거 보면 앞으로 금융안정위원회 미국 FSB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반영할 계획이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안정위원회가 지금 이미 저기를 했죠. 가격 변동성이나 ICO의 규모나 지급결제나 거래정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규제방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현재 내용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다가 10월까지 권고기준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해달라고 다시 이 회의에서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식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던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무역 갈등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환율전쟁 이런 전쟁들이 좀 치열하게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진전을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현재 기축통화라는 핵심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통화로서의 속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다시피 가치저장이나 교환결제 기능이 있냐, 가격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제장관회에서는 별거 없었던 내용이 나왔고요. 10월까지 권고기준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도 국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라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뉴스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금원형을 내리고 공공기관장 임명할 때도 암호화폐, 가족이나 본인이 암호화폐를 투자한 경험이 있는가 갖고 있는가를 다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나오기는 아직 좀 멀었다. 좀 더 우리가 기대만 해보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대박 유혹 암호화폐 공개주의보 이런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원래 경기 불황에는 사행산업의 매출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로또를 많이 사신다든지 경마나 이런 걸 많이 하신다든지 그런 도박상의 결과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대박 유혹의 암호화폐 공개주의보라는 제목은 얼마 전에 그 보물선을 발견했던 어느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회사가 투자한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고 여기서 현재 암호화폐를 판매한다고 했고 30일까지 무슨 신일코드코인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프라이스 세일을 하는데 개당 200여 원짜리를 ICO로 할 예정인데 120원에 할인해서 주겠다. 그리고 9월에 상장하면 만 원에 상장한다. 이렇게 해서 80배 이상 현재 이익이 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ICO의 기부는 백서를 공개하고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 원을 해야겠다. 이거는 본인들의 의사일 뿐이겠죠.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이걸 또 귀작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도 규제하기 어려워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예보됐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제가 이 전 뉴스 G20 경제정관회의와 이 뉴스를 같이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하실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아무 정보에나게 휩쓸여서 투자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를 오늘 다 관련된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그래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은 공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남들이 보시면 금융감독을 홍보해 주는 거 아니냐고 할 줄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금융감독으로서 금융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일반인을 상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달 30일부터 다음부터 3일까지 신청을 받고 교육은 8월 22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다 면접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분들 같으면 교육을 안 되는데 매년 1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금융상품 비교 분석하는 과정? 외환 딜링 이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암호화폐 블록체인과요. 그 다음에 금융 전문가 업무 체험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핀테크 기업 CEO들의 특강? 그 다음에 금융회사 취업 사례? 모두 우리 일반인들이 금융에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국은행 금융금융교실에 가서 관련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가 필요하시면 그냥 무턱대고 하시고 남의 소문만 듣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관계 당국에서 하시는 금융교육을 잘 들어보시면 거의 무료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블록체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앞으로 암호화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좀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교육들이 인터넷으로 강의가 많이 한국은행 금융교육센터 같은 경우 올라가 있고 금감원 교육센터도 올라가 있고 그런 많이 보시는 게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세 번째 이슈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좀 지나간 이슈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은 얼리어덥터 게이머가 잘 이해한다. 그래서 한국이 메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루피우스 비트코인 재단 이사가 사실 지난달 말에 이맘때쯤 한국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한 달 전의 뉴스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암호화폐 부자 리스트 9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이분이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오소에도 고문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10년짜리 실험을 하고 있다. 이르면 안 될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도 10년 됐지만 앞으로도 또 어떻게 그 다음 땅에 넘어갈지 모르니까 이뤄서 안 될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낸다든지 중요한 재산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한 게 초기에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게이머다. 왜냐하면 게임머니를 주고받고 하게 되니까 많이 이해했다. 그래서 한국은 게임과 인터넷, 통신망이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빚 암호화폐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리면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공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르면 안 될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이슈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